자 그럼 된건가 이제? 둘 넷 됐어 됐어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갇힌거야? 오 어 포켓몬 먹을거 같애 어 내 폭탈이었네? 어잉? 쟤는? 어잉? 아 이게 초창이구나 그래서 쟤로 민조인간 바두다니 현란까지 있다고요? 왜이렇게 많아? 40분? 어 뭐야 왜 왜 돌덩이야? 못살리네? 못살려? 아직 그게 없나보다 직업이 한 명씩 아 그래서 8라운드인가? 확실히 쉽네 초반엔 어 뭐야 아 부셔야 되는구나 어? 나 먼저 하네? 당장에서 먼저인줄 없애버려 어이구 내가 없어질 뻔 초창기 이야기 어 메딕이다 아 이렇게 메딕이 먼저 됐어 됐어 아 이렇게 직업이 하나씩 생기는구나 확인 아 이게 스턴 아 이게 스턴 있는가? 아 이제 스테디2야 다 부셔버려 여기가 지하인가? 아 있어야 되는구나 스턴 이게 경지 어 이게 뭐야 얘들 왜이래 왜 이렇게 쫑쫑해 옷을 두껍게 입었나? 좀비 때문에 왜 그래? 아 눈치싸움 아 눈치싸움 아 나 안 눌렀구나 얘 왜이래 굿 오 안 돼 어휘 아 어어 뭐야 왜 두 갈래로 안아져있어? 갑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 열렸네 어 뭐야 이거 누가 이모티콘을 지옥수림사 지옥무술 수렴법 수렴법 으음 요거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좀비였어? 야 연구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좀비였구나 몰랐어 끝 그사이에 지옥무술을 익힌거야 음 음 자 다음은 뭘까 어 저 좀비는 귀압네 엄청 귀여워네 어 왜 건드려가지고 지금 어 좀비다 자 좀비쓰고 아 내 고장난거야 이거 어 봐버렸네 역시 좀비 자 자 바로 고 자 바로 고 2라운드는 저기 생긴거야 저 붓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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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 온다 별것도 아니구만 열어줘 양쪽으로 오는거야 열어줘 난 요거 오 맞네 어? 죽었다 자 다음 뭐야 뿅망치네 뿅망치 초딩이래 곽초딩 원래 그거 아니야? 보드? 스케이트? 스피트하네 요게 오 이제 뿅망치 어 끝 답볶아 동시에 끝 오 이제 절반 왔네 아 길다는게 요거였구나 이제 절반 왔어 일쇄 또하네 또하네 아직 틸중중이구나 오케오케 오 뭐야 무슨일입니까 됐스 뒤에서 올거같은데? 아주 앞에서 오네 오 붓좋은데? 그래도 힐러가 최고야씨 아 좋아좋아요 다 잘하고있어 아 근데 글은 갔습니다 아잉 딸리고 이제 한개 어 뭐야왜왜왜왜왜왜 깜짝 놀랐네 아 여깁아 아 풍선 터뜨리기? 어? 오유 한번 버텨! 죽어봤는데 아유 바쁘다 됐어 이쪽 금방이지? 끝 이제 절반 넘었다 5다 5 5 6 7 8 얼마 남았어요 물건? 직업이 다 생기니까 다 쎄졌어 오 뭐야 뭐야 다 죽었네? 어? 환불이 튕겼다 누르는거 없겠지? 여섯명이서 누르는거? 그거 아니면 괜찮은데? 오 다섯명이네? 2 2 1 2 2 2 2 2 2 2 2 3 2 3 2 3 3 3 3 4 3 4 3 4 4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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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5 6 6 5 7 7 5 재미있어 보인대 재미있어 보인대 오 좋아좋아 바로 요거지 다른 애들은 없어? 없구나 여기밖에 없구나 어휴 저 못살려 아 진짜 살렸다 죽지마 아 진짜 힘기 대박이구만 굿 어? 통로가 있었네 자 얼마 남았어요? 6,7,8 3개 남았어요 이제 금방이야 이렇게 반갑다니 이렇게 반갑다니 아 튕이구나 아쉽게도 난 잘해봐야지 한번 잘 깨어볼게요 아 이게 어렵지 않은데 오래 걸리네 어 이 좀비들은? 딱 갇혔어 어 또 좋았네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좀비야? 나 이거 처음 모른데? 아 이거 뭐야 처음 모른 좀비가 있어 어? 아마 여기서 좀 얻을 것 같은데? 그.. 죽어 어 잠깐만 여기 다 죽으면 안되지? 아 어 안녕하세요? 안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곧 간다 태필 살아남은게 지금 날아가지고 지금 아 아 됐어 간다 아 진짜 내가 간다 천천히 힘들었다 어 활동 좀 어떻게 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어 어 어 그 열매 어떻게 해 그 열매 안됐어 어 어휴 진짜 어휴 진짜 어휴 진짜 또 죽었어? 으아 왔다 살았다 아 또 죽었구나 어 힘들다 메딕이 이렇게 힘든 직업이었나요? 으아 앟 아 아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진정해 진정해 앟 오 오 됐다 다행이다 저거 소리 시끄러운데 저거 오 됐다 드디어 의자 조지야 의자다 어? 얼굴이 빨개져? 야 13천화격이었다고? 아 죽으러 왔다 아 좀만 살아 좀만 좀만 더 버텨요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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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야 돼 5초요 5초 됐어 어? 어? 다행이다 저거 뭐야? 쪽으로 가라는 거야? 아 처치하는 거구나 아 질뻔했다 다행이다 살았네 자 두개 남았어요 7이다 갓브금 어? 두개 좋은데 요거? 신나는 보금인데 안과한다고? 어 부금 좋은데요 진짜 아 이것도 버티는 거야? 여기 부셔야지 그렇지 여기도 어 뭐야 어 다 총완대 어휴 진짜 어휴 무서워라 여기 좀 처치해줘요 쫓답 어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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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돼가 돼 오케이 와 미친듯 존다 왜 계속 죽지 버그인가 아 죽었다 조금만 더 8초만 더 됐어 와 겨우겼네 이것도 또 버티는 거야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스인가 나타나셨군 어 도와주려는게 아닌데 본비를 도와주려 왔는데 정신 나가있어 본격적으로 결국은 4명이서 하는거 4명이서 퍼스트 블러드 첫번째 죽음 어 뭐야 뭐야 내 자유굽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직업 바꾸는거야? 내 직업 아 이런거구나 이해했어 또 잃어버렸어 어 깨겠다 아 저런 좀만다 하면 되는데 좀만다 좀만다 됐다 나이스 깼다 깼다 돌아왔구나 그렇게 패스니 동식 못차리지 동식 못차리지 어 자기가 한방에 깼네 어 뭐야 좀비들 학교가 다 좀비네 경비원이 이렇게나 많았나 오 굿 굿 자 모두 고생했어요 진지하게 이제 끝났고 자 그 다음은 히어로즈 아 이거 이제야 받았네 엠블럼 10만 10만 상자다 어 이제 10만이다 이제 10만이다 됐다 됐다 뱍뱍 이게 더